의사들끼리만 아는 최고의 건강습관 8가지 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생생정보 tv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건강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봅시다. 첫째, 따뜻한 물 마시기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시면 밤사이 우리 몸에 쌓인 독수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을 이완시켜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하루 10번 손 씻기 손은 다양한 병원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는 경로입니다. 손을 씻으면 다양한 균과 바이러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셋째, 오래 앉아있지 않고 스트레칭하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오랜 시간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게 되는데요. 이러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팔다리가 저리고 목과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이런 자세가 장기화되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심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7시간 이상 잠자기 충분한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감, 피로감, 건망증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음식을 천천히 먹기 바쁜 현대인들은 음식을 빨리 급하게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리 먹다 보면 더 많이 먹게 되어 체중을 늘리고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과 함께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음식은 천천히 맛과 향을 음미하며 드세요. 여섯째,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자외선은 기미, 주름, 짭티 등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임이 밝혀졌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등 건강에 큰 문제를 초래하며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치매도 유발하게 됩니다. 평소 명상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기 많은 질병은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치료가 매우 용이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함으로써 불안감을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은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정보 TV 구독하시고 건강한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